아 이거 바이크인가 보다 저 앞에 뭐가 가요 어 구급차 구급차 갑니다 구급차에 환자는 없는데 급한 환자를 태우러 가는 중이래요 아 환자를 태우고 갈 때도 긴급자동차 급하게 태우러 갈 때도 긴급자동차 예 빨리 가야 빨리 태워 오잖아요 보시죠 자기 신호여서 오토바이요 아 약간 구급차가 깜빡이를 안 켜기는 했죠 안 켰어요. 깜빡이 안 켰어요. 안 켰어요? 그러면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깜빡이를 안 켠 이유가 뭘까요? 급할 일까? 아니, 비상등이잖아요. 아, 비상등이구나. 비상등이면 깜빡이 켤 수 없잖아. 앰뷸런스라. 근데 또 오토바이가 속도가 굉장히 빨랐단 말이죠. 난 지금 이 불방이 구급차인 줄 알았어, 나는. 자, 슈퍼 30인데. 30보다는 좀 빨라 보이죠? 너무 세게 왔어요. 1차로에서 2차로 바로 꺾었어요. 바로 우회전. 오토바이는 30보다 빠르게 하려다가 일어나는 사고예요. 누가 더 잘못인지 쓰세요. 구급차 오토바이. 오토바이죠, 오토바이지. 이거는 무조건 백대빵 아니냐? 아니, 이거는 뭐. 오토바이, 오토바이. 다 오토바이인가 보다. 이거는 뭐. 아니, 그럼. 여지가 없지. 오토바이가 더 잘못한 거죠? 네. 그렇죠? 네. 저 구급차가 1차로까지 들어온 것은 빨리 우회전하다 보니까 크게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네. 오토바이. 오토바이는 앞에 가는 구급차보다 먼저 가려다가 일어나는 사고예요. 심지어 저는 추월하려고 했으니, 구급차를. 빨리 가려고. 긴급자동차는 가다가 중앙선 넘어서 입장할 때도 있고요, 급할 때는. 또 이렇게 오른쪽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앞에 구급차가 갈 때는 가능하면 구급차보다 먼저 가려고 하지 마세요. 네,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건 당연하지. 살펴봐야죠, 끝까지. 자, 이번에는 호속도로입니다. 블박차는 트레일러. 트레일러네. 큰 차야. 그래서 높아 보이는구나. 가다가 어떤 일이 생길까요? 비 온다. 누가 들어오나 갑자기 옆으로 끼어 들어온다. 이제 봐라. 더 차 봐라, 더 차 봐라, 더 차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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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차 봐라, 더 차 봐라, 더 차 봐라. 더 차 봐라. 더 차 봐라, 더 차 봐라. 더 차 봐라, 더 차 봐라. 잡아서 지금 정신을 잡았다. 아니 왜, 왜. 저거 어떡해 피해요. 그러니까. 아 너무 하신다. 어우. 다시 한 번 보세요. 거의 멈추다시피 했다가 저 차가 쑥 들어와요. 그리고 저 차는 이제 슬 출발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몇 초 걸리나 보세요. 하나. 이야. 셋. 넷. 넷.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야. 큰 트럭도 시속 80으로 가요. 80으로 가더라도 무거워서 잘 못 쓰거든요. 아니 속도를 붙여서 차선을 변경해야 되는데 줄이면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게 진짜 이상하다. 아마 그 앞에 있는 차가 옆으로 끼워들려고 그러니까. 안 비켜져가지고. 이 앞에 있는 차가 그 차 때문에 멈춘 것 같아요. 또 여기 들어가자는 차. 뒤를 보고 차가 없을 때 들어와야 되는데. 그리고 또 블박 트럭이. 뭐야. 차 캐리어에요. 카 캐리어에요. 저렇게 차를 많이 싣고 가는 트레일러였구나. 얼마나 무거웠을까. 차가 몇 대야? 아이고. 이 큰 차가. 아이고. 아이고야. 아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아이고. 이게 뭔 일이야? 아이고 어떡하냐. 예. 네. 저게 무게가 있으니까 더 미끄러졌구나. 네. 다행히 안 쓰러져서 다행이다. 맞아 맞아. 그러면 저 차들 손상이 되면은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지 않을까? 저 위에 실려있는 차 망가진 거. 네. 저것도 몇 대 몇으로 정해서. 보장해줘야지. 과실비율대로. 조그만 차 승용차. 그 차가 100%면 그 차가 100% 다 책임져요. 진짜요? 저 다요? 전부 다. 엄청나게 보장해줘야겠네요. 보험을 안 될 것 같은데. 어떡해. 자 그러면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백대빵. 백대빵. 백대빵이죠. 네. 백대빵. 그런데. 설마. 지금 이거는. 어쩌면 백대빵 아니라는 의견도 나올 수 있어요. 어? 진짜? 왜요? 설마. 이 차는 차가 높잖아요? 이렇게 보일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쭉 여기서부터 갈 때. 밀려있네. 참 저 앞에 뻥 뚫려 있는데 밀려있네. 저거 저러서 내 앞에 들어오면 어떡하지? 미리부터 속도 줄이면서. 미리부터 속도 줄이면서. 미리부터 속도 줄이면서. 그랬더라면. 그렇죠? 네. 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냥 계속 갔어. 네. 그래서 미리 혹시에 대비하지 못한 점. 블박. 트레일러에게도 10 내지 20% 있다고 할 가능성도 일부 있습니다.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억울할 것 같아요. 트레일러. 그러니까. 네. 자 이번에는. 어떤 사고일까요? 속도 좋아요. 그러네 천천히 가신다. 아주 신호 잘 지키, 속도를 잘 지키시네. 어떡해? 뭐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저게 뭐야. 뭐야 저게. 저 차 어디서 낳은 거야? 뭐야 저게? 어디서, 어디서 오는 거야? 어디서, 어디서 오는 거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띠고 있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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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어요? 어디서 온 차예요? 아, 흰 차 아니었어요? 뭔지? 어디서 온 차예요? 아니, 옆에서, 옆에서 들어왔어. 옆에서 놀라서 막 이상한 얘기하는데. 다시 한 번 그 상황 볼까요? 자, 여기서요. 저게 이미 중심을 잃었네, 저 차가. 저게 이미 중심을 잃었네, 저 차가. 저 공이 쭉 다 날아갔어. 뒷차가 방향을 잃었네, 아예. 아, 추월에서 가려고 했는데 차가 나오니까. 자, 이번 사고. 블박차는. 와, 진짜 대박이다. 아이고. 아이고. 아니, 조금만. 왜 저렇게까지. 뭐, 어디서 급했대. 이야. 자, 뒤에 차가 어디서 와요? 쫙 뒤에서. 저기요. 저기, 저쪽 왼쪽에. 4차서, 4차로 있지 않았어요? 네, 4차로 해서. 네, 들어와서. 4차로 해서. 지금 들어오죠. 네, 들어와서. 지금 들어와서. 2차로까지 와서. 누가 더 잘못한 것 같아요? 랜덤차, 무조건. 랜덤차. 네. 아, 이거는 저 차 아니냐, 그래도. 저거 보이지도 않을까. 아, 뒤에? 과도한 수업. 무조건이지. 저렇게 대각선으로 들어오면서 저 차가 더 잘못됐지만. 그러나. 어? 어, 뭐지? 그러나 아까 좌회전 차로 해서 처음부터 잘 들어갔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이 차가 들어올 때는. 들어올 때 여기 비어있었죠, 이 차로가. 아, 그러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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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500m 전방에.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우와. 이야. 마음은 저 진짜 엄청나게 빨리 달려온 차 100대 0이고 싶은데. 그런데 법원에 가면 왜 처음부터 차로 잘못 들어갔느냐. 그러한 시비거리가 남을 수도 있어요. 그렇구나. 처음부터 잘 들어가세요. 항상 차로 변경할 때는 깜빡이 켜야 되고요. 뒤로 봐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